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미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마음의 감화감동, 생각, 찬양, 꿈, 환상, 문제나 관계 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죄로 인해 어둡고 무디며 강팍하기 때문이고 영적인 감각이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도 영의 기도를 통해 활성화해야 하며 영의 음식을 먹고 순중하면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감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작은 것도 잘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으니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으니 행할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니 순중이 어렵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용기내어 실천해야 하는데 마음의 두려움을 더 붙잡으니까 순중하지 않으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워지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발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보는 눈, 듣는 기도 있어야 하며 영적인 지혜들이 있어야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없으면 성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제 과정을 살펴보니까 모든 영적인 것에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은혜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오래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경험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러니 낮아져서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겠지요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으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마음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아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그분도 아십니다 마음의 동기, 심장과 패부를 시험하시고 달아보십니다 이런 모든 경우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흘려듣는 것을 두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에 아니하미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어렵게 함으로 낮추시고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낮춰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야 그분을 찾고 의지하며 순종하지 평안할 때에는 그분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못된 습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 비난, 판단, 정제, 시기, 질투 등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 즉 혼과 욕이 원하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삽니다 그러니 그 생각 때문에 괴롭고 눌리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생각, 즉 주님이 주신 은혜 그분을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이 깃되고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내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을 통해서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나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깨어나라고 자극하는 것이며 너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깊이 생각하고 모르면 질문하며 조명받으시길 추구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를 할 수 있겠지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임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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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